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음 편하게 읽는 한국사의 아랑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등금 기출문제 조선 파트 54회, 55회, 56회까지 총 3회분의 조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기출도 참 오랜만에 풀어보네요. 갑시다. 54회부터 가볼까요? 54회 18번. 밑줄근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 왕이 말하기를 장영실은, 장영실만 보고 바로 나와야죠. 조선 4대 임금 세종입니다. 세종의 업적을 찾아봅시다. 1번. 주자소 설치, 개미자, 주조는 태종이죠. 세종은 개미자, 세종은 왕 중에 갑이니까 갑인자. 땡이고요. 2번. 훈련교범 무예도 보통지는 간행은 정조고요. 3번. 삼수병 훈련도감 설치는 임진왜란 휴전기관 중에 설치되는 거니까 선조고요. 4번. 전통 한의학 집배성 동의보감은 황해군대 허준이죠. 5번.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직설 변찬. 세종 맞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가겠습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 대재학 나왔고요. 부재학, 궁중서적, 문서관리, 옥당. 옥서도 나왔네요. 도탄 3사 중에 하나. 언론을 담당했던 홍문관에 대한 설명이네요. 홍문관을 찾아 봅시다. 1번. 수도의 행정과 치안. 이건 한성부. 2번에 사원부, 사관원과 함께 3사로 불렸다. 맞네요. 정답은 2번. 3번. 을묘외변을 계기로 상설기구화된 것은 비변사. 4번. 왕의 비서기관, 왕명출납은 승정원이죠. 승정원장이 도승지죠. 그리고 승정원은 또 은대후원이라고 불렸고 승정원에서 발행한 관보를 조보라고 하죠. 이거 다 지금 선택지나 사료로 등장했던 얘기들입니다. 은대, 후원 또는 조보. 다 승정원과 관련돼서 나온 것들이죠. 5번. 국왕직속사법기구. 반역제, 강상제에 처결한 것은 의군부. 쉽네요. 20번. 가교육기관에 대한 설명. 이곳은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이다. 대성전, 명륜당, 동제, 서제. 뭡니까? 향교에 관한 사료죠. 향교를 찾아 봅시다. 1번. 전문강좌인 칠제를 운영한 건 고려의 국자감이고. 2번에 풍기군수 주세붕이 처음 세운 건 백운동, 서원이죠. 3번. 생원과 진사에게 입학자격을 준 것은 성균관. 성균관에도 대성전하고 명륜당이 있긴 있어. 그런데 지방교육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3번 땡입니다. 4번.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를 파견했다. 향교에 관한 설명 맞네요. 정답은 4번. 5번. 유학, 율학, 서학, 산학을 교육한 건 고려 국자감입니다. 21번.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 가는 향과 봉은 어쩌고... 어머니 윤씨가 폐의됐고. 윤씨가 폐의됐대. 폐의비 윤씨. 어찌하여 내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연산군 때 일어난 갑자사와의 사료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토끼가 또 을사? 뭐? 갑자는 연산군이고. 김효는 중종. 을사는 명종 때 일어나죠. 지금 사료는 갑자사와. 그다음 나. 이덕웅이 진술하였다. 윤임. 대윤, 소윤 나오고. 여러 윤씨들이 나와. 대윤, 소윤이 나와주면 뭐예요? 명종 때 일사사와지. 가와 나 사이의 일이니까 중종 또는 조광조 또는 김효사와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봅시다. 1번. 허적과 윤후 등 남인이 대거 축출되었다. 이거는 숙종 때 첫 번째 환국, 경실만국의 결과입니다. 2번. 정여림 모반 사건. 정철의 기추국사. 이건 조선 선조대고. 3번. 신진인사를 등용하기 위해 현량과가 시행되었다. 맞죠? 갑자사와 일사사와 사이의 김효사와가 나올 수도 있지만 조광조의 업적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죠. 조광조의 업적. 현량과 시행이 나와졌네요. 정답은 3번. 4번. 조이재문이 발단. 김일손 처형. 이건 첫 번째 사화. 무호사화입니다. 무호사화예요. 5번.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이거는 조선 영조입니다. 22번 가겠습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 선능에서 만나는 조선의 예와 앞. 선능. 우리 강남. 선능역. 선능 제가 누구 무덤이라고 했죠? 조선은 성종의 무덤이라고 했죠. 광릉은 세조. 선능은 성종. 그 다음에 영릉. 영릉은 세종입니다. 선능이니까 성종의 업적을 찾으면 되죠. 1번. 상평통보. 이거는 조선숙중이고요. 2번에 경국대전 반포. 성종업적 맞네요. 2번이 정답. 3번. 구황차료 간행. 기근대비. 이거는 명종의 업적입니다. 4번에 초갱문신제. 문신들 재교육. 이거는 조선정조죠. 5번. 동국문원 비구 편찬. 이건 영조의 업적이죠. 23번 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 이 전쟁에서 공을 세운 김시민. 진주대첩 김시민. 도선선조 때 일어난 임진왜란을 찾으면 됩니다. 1번. 임진왜란을 찾는 게 아니라 사실 옳지 않은 거죠. 1번. 임경업 장군의 백마산성 항전. 여러분 임경업 장군이 활약한 것은 병자호란이에요. 인조 때 병자호란. 임경업 장군은 병자호란이다.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요. 정답이 1번이네요.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2번. 조명연합군의 평양성 탈환. 임진왜란 맞고. 3번의 권율의 행주산성. 이것도 딩동댕이고. 4번의 조원 금산전투 700의 총. 딩동댕 맞죠. 5번. 이순신의 한산도대척. 하객진. 임진왜란 맞습니다. 24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그림. 우리 강산을 그리다. 겸재의 시선. 겸재. 겸재의 정선이죠. 겸재의 정선의 그림을 찾으면 됩니다. 딱 보이죠. 겸재의 정선 제일 유명한 거 보이네요. 인왕재색도가 보이네요. 3번에 보이죠. 일단 3번 인왕재색도가 답이고. 1번. 1번은 강세방의 영통동구도.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건 알아놔야 돼요. 영통동구도는. 2번.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는데. 김홍도의 송석원 시사야연도입니다. 송석원 시사야연도 라는 그림이에요. 어려워 보이죠. 제목이 어렵잖아. 근데 그림을 잘 봐요. 잘 안보이나? 작아가지고. 달이 떠있어. 달이 떠있고. 초가집도 보이고. 사람들이 11명 모여있습니다. 잘 보면 무슨 호롱불 같은 거 펴놓고 한 7, 8명이 삥 둘러있어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분 그 조선 후교에 중인들이 시사를 조직해서 유학문학, 여학문학 활동을 했다. 기억나시죠? 시사가 뭐야? 시 짓는 모임이잖아. 양반들만 시를 짓냐? 우리도 시 짓을 수 있거든. 시사. 중인들 시사. 기억나시죠? 그 중인들 시사 모임 중 하나가 송석원 시사라는 게 있었어요. 송석원 시사. 시사 이름이 송석원 시사야. 그리고 그들이 밤에 모여서 시를 짓는 모습이 담겨져서 밤 야자를 써가지고 송석원 시사야 연도가 된 겁니다. 김홍도가 그렸어요. 그림이 잘 안보이긴 한데. 잘 안나옵니다. 아무튼 송석원 시사야 연도다. 주인공은 거의 안나옵니다. 4번. 이건 유명하죠. 조선 전기 그림이죠. 안견의 목류도 원도. 5번. 이것도 시험에 거의 안나오는 건데. 정수영의 신륵사라는 그림이에요. 25번 가겠습니다. 위줄근 방책에 해당하는 내용. 잠깐만요. 물 좀 마실게요. 구강께서 군포를 두필에서 한필로 감면한다. 영조의 균역법이네요. 이런 균역법으로 인한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찾으라는 얘기죠. 찾아볼까요. 영조의 균역법 관련 문제입니다. 1번. 부유한 양민에게 선무군간포를 징수했다. 맞네요. 영조 균역법의 재정부족 고충대책 맞죠. 이거 뭐 선무군간포 외에도 염세, 어장세, 선박세 징수하고 또 결착도 부과하고 그랬죠. 1번이 정답. 2번. 풍용에 따라 구동급, 연봉구동법, 조선세종이죠. 봉법. 3번. 백성들에게 곡식을 진대법. 이거는 고구려 고국천왕이고. 4번에 수신전, 휴량전 폐지한 거는 조선세조. 5번에 기금을 모아 제의보를 운영했다. 이거는 고려광종이죠. 26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게 아닌 것. 비변사에서 임금에게 아뢰었다. 삼남에서 특산물로 종이를 바치는 공인, 공인, 공인이 나왔네요. 조선후기에 대동법의 영향으로 공인이 생겨나죠. 그리고 또 조선후기 거상, 개성상인 송상도 나와주네요. 그럼 조선후기네요. 조선후기가 아닌 것을 찾으면 되네요. 1번. 시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중인. 시사 바로 나왔네 또. 시사중인. 조선후기 맞죠? 2번. 솔빈부의 특산품 말을 수입했다. 이거는 발의의 특징이죠. 땡입니다. 아, 아니. 정답이죠. 아닌 거 찾는 거니까. 2번이 정답. 3번. 여러 장시를 돌며 판매하는 보부상. 조선후기 맞고. 저작거리에서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 조선후기 맞고요. 채소, 담배, 상품, 작물 재배도 조선후기가 맞습니다. 27번.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 시로 만나는 실학자. 육지의 재화는 연경과 통하지 않고. 바다에 상이는 외의 물건을 실어오지 않네. 비유컨대. 들판의 우물물과 같아. 깃지 않으면 저절로 말라버리네. 연행사의 이론이고. 청무물을 경험했어. 규장각 검사관 출신. 소비를 촉진했어. 누굽니까? 박재가죠. 박재가를 찾아봅시다. 1번. 거중기 설계에는 정약용. 2번에 양명하 강화학판은 정제에도. 3번에 북하기에서 수레와 배의 이용을 권장했다. 박재가 맞네요. 3번 정답. 4번 열아일기는 박지원. 5번의 우서. 산후공상의 평등주장. 유수원이죠. 실학의 시조세. 28번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 2번 경매물건은 김정우의 지도. 김정우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대동의 지도. 대동의 지도 설명을 찾으면 되네요. 1번. 최초로 백리척에 적용된 건 영조시절 정상기의 동국지도. 2번에 전체 22척의 목판본으로 되어 있다. 맞네요. 2번이 정답이죠. 3번. 현존 최고.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에. 대동의 지도가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목판 22개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 이으면 이 지도가 딱 나와. 3번. 현존 최고의 지도. 가장 오래된 지도는 태종시절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중국이 왕만두처럼 나오시죠. 4번. 각 지방의 연역 산천 풍속이 자세히 나타나는 건 이중환의 특리지. 그 정도 되겠고. 5번. 전국의 지리정보에 주요 인물 역사적 사실까지 같이 써 있다. 이거는 그 현종 때 김수홍이 그린 조선팔도 고금총남도입니다. 조선팔도 고금총남도. 29번 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사건에 대한 설명. 진주의 난민들. 경상우병사 백낙신. 나쁜놈 백낙신 나왔고요. 보고를 하니까 왕이 박교수를 경상도 안핵사로 내려보내 사태를 수습해라. 이거 세도정치기의 진주밀란이네요. 찾아보십시다. 1번. 청해 군대에 의해 진압된 건 이모군란 갑신정변 뭐 이런 거고. 2번. 삼정의 정청이 설치되는 계획이 맞네요. 2번이 정답. 3번. 서북인에 대한 차별의 반발. 서북지역 평안도지역 반발. 누구예요? 홍경리는 아니죠. 4번. 남적과 북적. 이건 동학농민운동이고요. 5번. 함경도와 황의도에 방공령이 선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근대에서 배우는데 1883년에 조일통상장정. 거기에 방공령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이 쌀을 마구잡이로 가져가니까 한경도와 황의도에서 방공령을 선포하게 되죠. 곡식을 방어한다 해서 방공령이에요. 54회를 마치고 55회로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요. 55회. 하는 사람은 재미없을래요. 18번. 55회, 18번. 밑줄 그은 왕의 제의식이 있었던 사실. 왕께서 공법을 유난하셨다. 공법,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공법이 세법이랬죠. 바칠 공자를 써서 공법입니다. 공법은 세종대왕이죠. 세종의 업적을 찾아 봅시다. 자, 1번. 음악이론, 악학개범은 조선성종. 2번의 민간광산개발허용, 설점수세제는 조선효종이고요. 3번의 우리풍토에 맞는 농사직설. 세종만네요. 아까 나온 문제하고 거의 비슷한데. 정답 3번입니다. 4번. 현직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했다. 직전법. 직전법은 조선세조. 5번의 동의보감가한행은 광해군 시절 허준입니다. 자, 나온 게 또 계속 나오죠. 벌써 지금 하나 있는데 나온 게 또 나오네. 자, 19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이 추진한 정책. 제포, 부산포, 연포에서 외인이 난동을 일으켰다. 3포 예란이죠. 정광필의 건의로 소격서를 혁파했다. 대사헌이 전국공신 훈적 삭제를 나려웠어. 중종이죠. 중종시절 조광조의 소격서 폐지. 이윤 삭제 주장. 중종을 찾아 봅시다. 1번. 조총부대 나선정보는 효종. 2번의 사군육진 설치는 세종. 3번의 단종보기 운동을 계기로 집현전 폐지는 세종. 4번의 국조오래의 편찬은 성종이고요. 5번의 신진인사를 등용. 현령과 실시. 중종 조광조. 맞네요. 5번이 정답. 20번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선전관 이용준 등이 정여립을 토발한다. 정여립 모반사건. 선조시절에 일어난 일이죠. 정여립 모반사건 이후에 정철의 기축옥사가 일어나고 또 그 이후에 정철건조사건으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진다. 까지를 알고 계셔야 되죠. 찾아 봅시다. 1번. 이시의 난은 세조시절에 일어난 일이죠. 세조. 이시의 난을 계기로 뭐가 폐지되죠. 유향소가 폐지되죠. 2번. 기축옥사로 동인 세력이 제거되었다. 맞네요. 동인이 서인인 정철에 의해서 기축옥사가 일어나니까. 맞죠. 정답은 2번. 3번의 양재역 벽사사건. 이연족의 화를 입어. 2번은 명종 때. 을사사화 이후에 소윤이 대윤들 다 처리하는, 설거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리사화입니다. 정리사화. 양재역 벽사사건은 명종입니다. 그러니까 을사사화랑 양재역 벽사사건을 그냥 바로 묶어서 이렇게 키워드로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명종으로. 4번.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살해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이거는 세조 계유정난이죠. 5번. 이조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것은 선조가 맞긴 한데. 정열리 모반 사건 이전의 일이죠. 그러니까 땡. 21번 여깄습니다. 가 기구에 대한 설명. 내가 길력은 가에서 있었던 일과 업무를 기록한 책이다. 정조의 명예에 의해 설치된 왕실도서관. 왕실도서관. 정조 왕실도서관. 규장각이죠. 규장각을 찾아봅시다. 1번. 을미호외변을 계기로 상설기구화 된 것은 비변사고요. 2번에 은대 후원이라고 불린 건 승정원. 아까 얘기했더니 나왔네요. 3번. 오프미와 관리 임명에 석연권을 행사한 것은 사원부 상안원. 대관들이죠. 4번. 대사성을 중심으로 죄주, 직강 등에 관직을 두었다. 이거는 성균관이에요. 성균관 대사성. 성균관 짱이 대사성입니다. 태계의 여왕이 성균관 대사성을 했었죠. 성균관이 국립대학이라고 했으니까 대사성은 지금으로 따지면 대학 총장이죠. 5번. 유능한 인재를 양성. 초개문신재. 정조 업적 맞죠? 규장각에서 초개문신재를 주관했습니다. 정답은 5번. 22번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 5군영 중에 가장 먼저 설치된 거. 이거는 임진왜란 휴전기관에 설치된 훈련도감이죠. 답은 뭐겠어.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으로 구성되었다. 또는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다.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했었죠. 봅시다. 1번. 수원화성의 외형을 두었다. 이거는 정조 시절 구강친이부대 장용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용영의 외형이 수원화성이에요. 도성에 있고. 본지는. 2번. 용호군과 함께 궁성을 호위했다. 이거는 응양군인데 고려군대입니다. 잘 안 나오는 선택지죠. 3번.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창설된 거는 어영청이죠. 인조 때 만들어진 어영청입니다. 4번.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 훈련도감 맞네요. 정답은 4번. 5번. 일본인 교관을 초빙해서 군사훈련을 받은 건. 우리 근대에 가면은 민시정권의 신식군대의 별기군에 대한 설명입니다. 23번 가겠습니다. 다음 기사에 보도된 전투 이후에 사실로 옳지 않은 거. 신립 탕금대에서 패배. 이거 뭐예요? 임진왜란 충주 탕금대 전투 이후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탕금대 전투가 외란 초기잖아요. 외란 초기라서 웬만하면 거의 다 이후일 건데. 탕금대 이전의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1번. 김시민, 진주성, 1차 진주성 전투. 탕금대 전투 이후죠. 2번. 조명연합군의 평영성 탈환도 탕금대 이후입니다. 3번. 이순신의 한산두대첩도 마찬가지고. 4번. 송상현의 동래성 전투. 이게 정답이네요. 부산포, 정발, 동래성, 송상현. 임진왜란의 가장 첫 전투죠. 정답은 4번. 동래가 부산이잖아요. 부산으로 쳐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이. 5번. 권율의 행주대첩도 탕금대 이후입니다. 이거 쉬운 문제인데 3점이나 주네. 24번 가겠습니다. 밑줄군 이 왕에 대한 설명. 우리 조선 문제들 보면 이런 식으로 왕에 대해 물어보는 거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이 왕의 제휴기관이 있었던 사실. 밑줄군 이 왕에 대한 설명.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선을 왕단위로 묶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왕이 농경을 장려하기 위해 새선과 더불어 어쩌고저쩌고. 그는 균역법을 제정했다. 나왔네요. 조선 영조죠. 영조의 업적을 찾아봅시다. 1번. 경국대전 완성은 성정. 2번.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 권립은 영조 맞네요.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희전 상인의 태권을 축소. 신의 통공. 이거는 정조죠. 정조. 4번. 전세를 일결당 4에서 6두로 고정시켜. 영원히 고정시켜. 영정법. 영정법은 인조. 5번. 각 궁방과 중앙관서에 공로비 6만 명을 해방했다. 공로비 해방은 세도정치기의 순조미나 순조. 순조가 왕 되자마자 한 게 공로비 해방이에요. 25번.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 출처부터 보니까 완당집이라고 쓰여있네요. 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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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블 영화 완다. 완다도 아니고 완당이야. 완당이 어떤 사람의 호인지 알면 호가 완당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답이 바로 나오는데. 모르는 분들은 내용을 봐야죠. 이 비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비석을 말하는 것 같아. 탁권을 한 결과 형태는 황초령비와 흡사하고. 진흥의 진이었죠. 그러다 마침내 진흥왕의 고비로 정하고 보니. 누군지 알겠죠. 진흥왕 순수비를 고증한 사람이에요. 지금 진흥왕 순수비의 고증 내용이 고증하는 그런 과정이나 내용이 담겨진 사례네요. 바로 누구죠. 추사 김정희입니다. 추사 김정희의 또 다른 호가 완당이에요. 완당이라는 호도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를. 다음에 완당집이 나오면 딱 김정희인 거 알아야 돼요. 추사 김정희를 찾아봅시다. 1번. 담원서를 통해 과거제 표지를 주장했다. 담원서는 홍대용입니다. 홍대용. 2번. 추사체 창안. 추사 김정희는 추사지. 추사체. 2번이 정답. 3번. 북학의 저술은 박제가. 4번. 연려실기술을 쓴 사람은 이금익이라는 실학자입니다. 이금익. 이 연려실기술. 여기에서 문제가 사료가 엄청 많이 나와요. 조선 사료들이. 또 코가 막히네. 5번. 주역을 바탕으로 수론을 전개한 구수략 저술. 이 사람은 최석정입니다. 최석정. 수론. 수론이 뭐고 구수략이 뭐일까요? 여기서 그 수론 구수략의 저 숫자가. 수. 수가 들어가죠. 산수. 수학. 숫자 할 때 그 수입니다. 그래서 구수략은 수학책이에요. 최석정. 구수략은 최석정이다. 26번 가겠습니다. 가하 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 기후약조도 나와졌고. 또 초량도 나와졌네요. 초량. 우리 그 기후약조. 광해군 때 일본하고 약조 외는 거죠. 또 초량 외관 기억나죠. 가하 국가는 일본 외농들입니다. 기역. 막부의 요청에 따라 통신사를 파견했다. 맞죠. 막부의 요청에 의해서 보냈는데. 보통은 막부 대빵인 쇼군이 교체될 때 가고 그랬습니다. 기역은 일단 맞죠. 니은. 한성에 동평관을 두어 무역을 허용했다. 이것도 맞죠. 동평관은 일본이에요. 선택지에 가끔 북평관도 나옵니다. 북평관은 여진족 성대하는 거고. 동평관은 일본. 맞습니다. 니은도 맞아요. 디귿. 하정사. 성절사 등 사절단. 이건 명나라에 보낸 조공사절단. 기억하시죠. 자 리을. 어연중을 서북경력사로 임명했다. 이건 청단하고요. 간도 관리하고 관련이 있는 선택지입니다. 땡입니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 일본이 정답이네요. 27번 가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충북 보은군. 조선시대 불교건축. 정유전환으로 서실되었다가 인조 때 증권했다.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시대의 목탑이다. 충북 보은. 뭡니까. 법주사. 팔상전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 문제들은 절을 외울 때는 항상 지역과 연관이 깊으니까 앞에 꼭 지역을 묶어서 같이 외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북 보은만 보고 바로 법주사 팔상전을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건 일초컷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기로 나온 절들이 전부 다 17세기 이후의 조선 후기 건축물들이에요. 외워봅시다. 지역이랑 같이. 2번은 화음사 각광전은 전남 구례입니다. 전남 구례 화음사 각광전. 3번 금산사 미륵전은 전북 김제 금산사 미륵전이죠. 4번에 무량사 극락전은 충남 부여 무량사 극락전입니다. 5번에 마곡사 대웅보전은 충남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이에요. 문화는 답 없겠죠. 열심히 봐야 됩니다. 28번.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 서학은 반드시 큰 화를 가져올 거다. 이가환 이승훈 정약웅을 처벌해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그렇게 하시오. 이승훈 정약웅이 처벌됐어. 이거가 뭡니까? 세도정치기의 순조 시절이 일어나는 신유박희입니다. 1801년이에요. 그리고 가 지나서 오른쪽을 보니까 동학은 안 좋은 거예요. 최재우의 목을 치고 매달아놓읍시다. 최재우가 죽은 건 1864년입니다. 동학이 창시된 건 1860년이고 최재우가 죽은 건 186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세도정치기의 순서를 알아놓으면 아주 유용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신유박해, 홍경래의 난, 동학장시, 진주밀란 이렇게 4개만 알아놔도 문제가 많이 풀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홍경래의 난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1번 왕이 도성을 떠나 공산성으로 피난했다. 이건 인조시절 이관이 난이고요. 2번 오페르토 독울사건은 흥선대원군 때 이르니까 땡이고 3번 홍경래의 난 정조성 점령. 맞네요. 정답은 3번. 4번 교조신혼운동 삼례집회. 이건 근대 동학무민운동이고 5번 이인자의 난은 영조초기에 이르는 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6회 가겠습니다. 56회. 18번. 가인물의 갈병. 1380년 삼도 순찰사 가인물이 이끄는 고려군이 전라도 황산에서 왜구를 물리쳤다. 황산에서 왜구를 물리쳤어. 뭐죠? 황산대첩. 이성계죠. 자 두번째 볼까요? 조선선조 때 이를 기념하여 대첩비를 세웠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다 부셨어. 이거 남원 은봉에 있는 이성계의 황산대첩비입니다. 이 일본 놈들이 다 부셔놔가지고 이 황산대첩비 전적 흔적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황산대첩비는 따로 세워놨습니다. 새로 복원해가지고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세번째는 적장 아지발도를 죽였다. 이성계를 찾으면 돼요. 자 1번. 사군육진 설치는 세종이고 2번에 의종 복위를 도모하여 군사를 일으켜. 이거는 우리 고려 우신정권 때 김보당이 아닙니다. 3번. 그래서 그 계림에 있던 의종을 옮기... 제주도에... 어디야? 어디를 왜 갔었지? 계림으로 거처를 다시 옮기잖아요. 의종을. 3번. 이와도에서 회군하여 정권을 장악했다. 이성계 맞네요. 정답은 3번. 고려 이성계는 황산대첩, 이와도 회군, 과정법 실시. 요새까지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 4번 가겠습니다. 여진정벌 동북구성은 고려 윤관이고 5번에 좌우별초, 삼별초. 이것도 이성계 맞서나 상관없죠. 19번 가겠습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전하께서 과전을 협파하고 직전을 설치하라 하셨네. 현직 관원들만 수조권을 지급받게 되겠군. 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했다. 직전법은 누구죠? 조선 세조의 업적을 찾으면 됩니다. 1번 왕에게 직계하는 이조판서. 정답이죠 이게? 그냥 왕에게 직계하는 이조판서. 이것만 보고 뭔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세조 업적 중에 육조 직계제가 있잖아요. 육조, 육조가 뭐야? 이조, 공조, 예조, 병조, 판서들. 이 사람들이 왕한테 직접 보고하는 게 육조 직계제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이조판서. 이 뜻입니다. 육조 직계제 실시. 맞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임껍정 무리 토벌. 이거는 명종이죠. 명종은 임껍정. 3번 동몽선습을 공부하는 서당 학생. 이거는 조선 중종 때입니다. 이 동몽선습은 애들이 서당에서 천자문 다 띄고 난 다음에 배우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서당에서 천자문하고 동몽선습하고 사자수학 이렇게 배우죠. 수학을 배우죠. 저 어렸을 때에도 글씨를 잘 쓰게 하려고 했나, 한자를 배우게 하려고 했나 하여튼 어머니가 저를 동네에 있는 서당에 버렸어요. 그때는 서당들이 있었어요. 이름도 서당이었어요. 학원같이 생겼는데 이름이 무슨 뭐 뭐 서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슨 무기랑 이런 거, 붓 이런 거 들고 다녔습니다. 그때 천자문도 배우고 사자수학도 배우고 동몽선습도 배웠어요. 전 따지 부생하신 노구고신. 이건 사자수학인가? 아무튼. 동몽선습은 조선 중종입니다. 이것도 가끔씩 나오는 선택지입니다. 4번. 동의보감은 과개군 시절 허준이 쓴 거죠. 5번. 시장에 팔기 위한 담배를 재배했다는 조선 후기고. 정답은 1번입니다. 20번 가겠습니다. 가왕의 제외기관에 있었던 사실. 창경궁이 나오고, 창경궁은 가왕이 정의왕군 등 세 분의 대비를 모시기 위해 어쩌고 하다가 가왕은 경국대전 완성. 조선 성종이네요. 찾아 봅시다. 1번의 당평비 건립은 영조. 2번의 상평통보는 숙종. 뭐야? 3번의 악학개범 간행은 성종. 맞네요. 정답은 3번. 4번의 훈련동감 설치는 선조. 5번의 초개문신제는 정조. 이거 뭐 선택지가 완전히 기본시험 선택지네. 56회는 뭐야? 21번. 다음 주장이 공통으로 제기된 시기를 찾아라. 첫 번째는 중앙에서 홍문관, 육경, 대관, 지방에서는 어쩌고. 한나라에서 시행한 현량과의 뜻을 이은 것이다. 현량과가 나왔네요. 중종, 조광절, 현량과. 기억나죠? 두 번째 볼까요? 전국공신은 이미 10년이 지났다. 공신기록들이 외람되었다. 지금 고치고 수정해야 된다. 뭔 말이에요? 공신들 수정하자. 고치고 수정해야 돼. 이윤삭제. 역시 중종시절. 중종시절을 찾으면 됩니다. 볼까요? 정답은 2번이죠. 갑자사와 을사사와 사이에 뭐가 있어? 뭐? 갑자기 토끼가 또 을사! 갑자와 을사 사이에 기묘가 있죠. 기토끼. 중종, 조광절, 기묘사와. 정답은 2번입니다. 22번 가겠습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 중종 때 그려진 미원, 개회도. 미원은 이것의 별칭이다. 간쟁과 논박을 담당했다. 간쟁과 논박을 담당한 건 사관원이죠. 사관원. 사관원을 찾아 봅시다. 간쟁, 논박이 뭐야? 이거 왕이 뭐 잘못하거나 정책이 잘못되거나 잘못하면 그러면 안이 되옵니다. 안 되지 말입니다. 그러시면 안이 되옵니다. 하는 게 대관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관원 대관들이. 그렇게 하는 게 간쟁, 논박이에요. 1번. 왕명출납은 승정원이고. 2번의 수도의 행정과 치아는 한성부. 3번. 사원부, 홍문관과 함께 3사로 불렸다. 맞죠? 조선 3사.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정답은 3번. 4번의 실록, 보관, 관리는 춘추관. 5번의 반역죄, 강상죄, 중재인을 다스린 건 의금부. 반역죄는 반역이죠. 강상죄는 제가 폐륜 범죄라고 얘기했었죠. 어디서 담당했냐? 의금부에서 했다. 23번. 밑줄 그은 이 전란 이후에 있었던 사실. 조헌은 온나라 사람들에게 구하노라. 일단 조헌이 나와졌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의 훌륭한 의병 중에 한 사람이죠. 영남의 곽재호 장군이 의병을 일으켰다. 다들 의병에 참여해서 같이 싸우자. 그런 내용이네요. 임진왜란 이후의 사실을 찾으면 됩니다. 1번. 유정이 회답 겸 세환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정답이죠. 딱 회답 겸 세환사가 뭐예요? 몇 번 했었죠? 이거 통신사예요. 통신사.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처음에는 회답 겸 세환사라는 이름으로 가다가 나중에 통신사로 바뀌는 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나세 신덕부 진포에서 외국 격퇴. 이거 진포대책 고려 말이고요. 3번. 신숙주가 세종 때 일본에 다녀와서 성종 때 해동제국기를 쓰죠. 땡. 4번 삼포회란이 일어났다. 삼포회란은 중종이니까 임진왜란 전이고. 5번에 비변사가 처음 설치된 것도 중종이죠. 그러니까 4번 선택지. 삼포회란 이후에 비변사가 임시기구로 설치됩니다. 24번. 가왕이 제의한 시기에 경제의 모습. 수원화성과 연계해서 축조된 이런 저수지 모습이네요. 중간에 장용영도 나오네요. 누굽니까? 수원화성, 장용영, 정조도 정조. 정조의 업적. 또는 조선후기 경제. 문제겠죠? 1번. 금속화폐 건원중보는 고려성종이고. 2번에 동시전 설치는 신라지증왕. 3번에 울산왕. 당황성이 무역함으로 번성한 것은 신라시대고요. 4번에 균역법 제정은 영조. 5번에 유계전을 제외한 금단정권 폐지. 정조의 신의 동공이네요. 정답은 5번. 조선후기 묻는 게 아니라 그건 왕업적 묻는 거잖아요. 25번 가겠습니다. 아휴. 가교육기관에 대한 설명. 조선의 교육기관. 중동 38년. 풍기군수 주세봉이 처음 건립했다. 백운동 서원. 서원. 서원 관련 문제네요. 그리고 그림에 사당, 강당, 재. 재 기숙사죠. 다 나왔네요. 서원을 찾아봅시다. 1번. 전국 모든 군연에 하나씩 설치된 것은 향교. 2번에 선연의 제사와 유학 교육을 담당했다. 맞네요. 2번이 정답. 그러니까 선연 제사를 사당에서 지냈고, 강당에서 공부하고, 동제, 서재. 이건 기숙사죠. 3번. 전문강자 실제는 고려의 국자감이고, 4번에 중앙에서 교수나 훈돈을 파견했다는 향교입니다. 향교. 5번. 속과에 합격한 허생원 최진사에게 입학 자격이 있는 건 성균관. 26번 가겠습니다.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 인물로 보는 조선 후기 사회 개혁론. 실학자들이 쭉 나오셨네요. 보기 하나씩 볼까요? 1번. 의산문답에서 중국중심 세계관을 비판했다. 의산문답은 홍대용이죠. 2번에 목민심서는 정약용인데 홍대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땡이고, 3번에 열아일기, 수레선박 강조는 박지원. 정답이네요. 3번이 정답. 4번. 성호사설 6가지 좀. 이거는 성호이익이죠. 5번에 북학위, 소비권장은 박재가. 이 쉬운 문제에다가 3점을 줬어. 56회는 역대급으로 좀 쉬웠던 것 같아. 그래서 57회가 좀 걱정이 되네요. 27번. 가 국화에 대한 조선의 정책. 5화관에 도착한 가 나라의 사신을 접대할 수 없다고 김만균이 사표를 냈다. 병자울한테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런 것 같은데, 나란 일이 먼저니까 사표를 수리해 주시면 안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리하라. 여러분 사극이나 이런 데서, 영화에서 왕이 제일 많이 하는 데서가 그리하라. 그렇게 하라. 이 말 제일 많이 합니다. 아무튼 병자울한테 할머니가 이 나라 때문에 돌아가셨겠지. 병자울한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병자울한테 누가 쳐들어온는지 알면 되겠죠? 청나라가 쳐들어온 거죠. 청나라를 찾아옵시다. 1번.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는 공민왕의 반원정책. 못나라니까 땡이고. 2번에 별무반 편성은 윤간의 별무반이 어딘정버리고. 3번. 정기적으로 연행사를 보내 교류했다. 청나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학자들이 연행사로 많이 갔다 오죠. 4번. 한성의 동평관. 이거 일본이죠. 아까 했죠. 부평관은 여진. 5번의 통신사 파견도 일본입니다. 마지막 28번. 가 사건에 대한 설명. 1811년부터 12월부터. 연도만 보고 바로 나옵니다. 나와요. 아까 그 세도정치기의 그 흐름, 그 연도를 알고 있다면 이 문제도 정말 일초컷 할 수 있는 문제예요. 1812년 4월까지 평안도 일대에서 발생한 농민 봉기. 1811년 평안도. 이것만 봐도 딱 나오죠. 홍경래의 난입니다. 그리고 더 읽어보면 정주성 점령도 나오고 지도에는 청청강 이북지역 점령이라는 말도 나와주네요. 홍경래의 난을 찾아 봅시다. 1번. 청해 군대에 의해 진압된 건 이목울란 갑신정변이고. 2번. 척외양 창의. 척외양 이건 동학농민운동입니다. 3번. 선해천과 일본 홍사관을 습격한 건 이것도 근대에 가서 하는 이목울란이고요. 4번에. 사건을 수습하려고 박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됐다. 이건 진주민란이죠. 5번. 세도정치기 수탈과 지역차별. 평안도차별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조선의 기출문제도 다 했습니다. 2월달에 있을 57회부터 57, 58, 59까지 한번 제가 3회차가 끝나면 또 시대별로 묶어가지고 올려볼게요.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없는 분들은 기출문제 영상만 주구장창 봐도 하는 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출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선사시대부터 남북국까지 영상을 다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사실 조회수도 별로 되지도 않았고 그래도 처음부터 좀 괜찮은 제 마음이 안 들어서 다시 하는 게 또 맞는 것 같아요. 또 듣는 분들은 더 나은 퀄리티라고 말하는 것도 좀 부끄럽지만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열심히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57회 시험 보시는 분들 잘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